이번 시간에는 감동코치와 함께하는 리액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요청한 영상을 저희가 리액션 해볼텐데요. 줄리엔 사로세가 콘서트에서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 노래를 커버한 영상입니다. 하바나 하바나는 2018년도에 발매된 음원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과연 그녀가 뜨거운 댄스로 이번에도 코치의 눈에서 하트가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호세의 하이! 헤이 브레이더! 워스업! 아유 레디? 아임 레디! 아유 레디 투 고 시이 투게더? 호세 액션! 오 마이 갓! 레디 드레스! 레디 드레스! 아유 레디 드레스! 아유 레디 드레스! 오 볼륨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왠지 정열적인 댄스가 나올 것 같아요. 댄스! 댄스! 진't one more about how you do it 7's alive, I can't do it I can't do it You're a friend I'm a friend I'm a friend I'm a friend How about that week I'm a little bit I'm a friend I'm a friend I'm a friend I love you when I'm a friend I love you 우리나라에 이런 각오는 없어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근데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줄리인이 정말 노래를 대단하게 잘한다는 걸 느끼는데 고마워 정말요 코치의 기준에서 줄리인을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녀의 그 진짜까지 저게 봐요 제 치마 바꿔줬다고 제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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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땡큐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좀 파격적인데요 이건 잠시만요 저도 구독자분이 댓글로 링크를 준 영상이라서 잠시만요 일부러 노렸나보다 우리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안 들리니까 화면 좀 키워야겠어요 와 이 영상 그냥 코치를 저격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어떡하죠? 엄청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진짜 줄리앤 팬이 코치가 이 영상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준 건데 너무나 정확한 영상인 것 같아요 줄리앤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제 공연이 끝나니까 바로 이제 가려달라고 와 땡큐 필리핀 지금까지 줄리앤 사노세가 커버한 하바나 퍼포먼스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너무나 잘 봤습니다 줄리앤 팬들이 저희가 예전에 리액션했던 딥빈 러우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링크로 추천을 냈던 영상이었는데 코치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땡큐 땡큐 잠시만요 이 영상을 댓글로 추천해주신 분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네 정확히 잘 보셨네요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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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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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라이스 아 근데 진짜로 보는 내내 부끄러웠어요 네 저는 솔직히 아 그냥 제가 호세 팬으로서 아 호세도 정말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론 좋았지만 좀 가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망할 것 같아서 코치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코치와 제가 주리안산호스의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 팔로우 팔로우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녀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을 봤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녀의 리액션을 선정적인 영상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악적인 음악적으로 더 저희가 연구해보고 음악으로 반응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게 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호세의 음악성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주리안산호스의 개념과 모든 것을 저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링크로드래스 그리고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왜 I love Philippines 안해요? I love you Philippines 호세 호세